너무 놀랬어 얼마나 놀렸어 오케이 안녕? 안녕? 오늘은 눈쟁피시방을 왔어 짜란짜란 이거 이거 뭐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종세이디 오랜만에 온 눈쟁피시방 그 것이 알고 싶은데 어떻게 바뀌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감사합니다 언니 장사를 안하면 어떡해요? 저는 알바생이고요 아무도 알바시구나 네 오늘부로 시급이 없대요 시급이요 아까 방금 협상했는데 요즘 열정페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? 안녕히 계시고요 오셨으니까 뭐 드실래요? 뭐 혹시 메뉴판 같은 거 있나요? 아 메뉴판 여기 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언제 했어 남기시면 벌금 10만원이라도 꼭 주의해주시고요 벌금 10만원 여기서 시급 채우는군요 네 아 여기서 이제 받은 벌금을 제가 받아요 아 할 때 일을 나눠거든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공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할 때 일을 나눠요 그렇죠 8만원 이쪽으로 가면 2만원 저한테 너무 쓰레기인데요 학덕 사장님 원래 그래요 오늘 보러 그만 주려고요 아 아주 굳이에요 다음 알바생은 투표로 정해지는 건가요? 뭐 게임하다가 트러블로 하보다 아 저번처럼 엉덩이 맞으시는 분 있잖아요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누군지 얘기 안 하겠지 분명히 이쪽 자리에서 이렇게 맞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요염하게 그렇지 사람 한 명 걸리면 알바생 바로 바꾸는 걸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오 카메라맨 원 오렌지 주스 파라 플리스 파라 파라 파인 파인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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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하러 가셨어 이거 들고 가셔야지 아저씨 아저씨 알바생분 짠 여기 왜 냄새가 나요 거기요? 아베피시나 해봐요 이때까지 태어나서 이거 된 적도 없는데요 한 번만 여기로 한 번만 했나 보네 한 번만 저쪽 화장실이 심각하게 나왔네 심각하게 나왔네 나 또 깜짝 놀랐어 나 꼬이가 아까 들어갔잖아 아까 근데 담배 냄새 보여요 보통 저 화장실이 심하게 나왔네 이거 PC방이라고 하니까 진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왔네 PC방에 이런 것까지 구현해 놓는다고 뭐야 이거 위로 안 올라가져? 눈쟁이님 눈쟁이 여기 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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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생 눈쟁이 왜요? 두파라 뺨 빨리 데레벤트 데레벤트 왜 했는데 몰라 여기 밑에 뭐 날카로우고 했어 고기 날카로워 무슨 일이에요? 아 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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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생 아 뭐 이거 가지고 아! 과다 출혈 아! 푸들갑은? 손님이 오실라 보이네 시비야 시비야 빨리 빨리 119 119 아 가만히 계세요 나이 많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옆에서 모니가 보이니까 더 난리 치는데 나이 많아 아! 과장님 빨리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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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발 때 먼저 갑미데이 흑흑 오 으악 으악 아니 뭐하는거야 왜 저러는거야 아니 언덕이 언덕이 이상하게 생겼었어요 아니 뭘 이상하게 생겨요 지금 눈쟁이가 더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번에는 팀키를 안하게 앞자리 안겠습니다 지금 어 어 어 아니 미안해요 야 뭐야 진짜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진짜 미안해 죽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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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어 죽인다 두팀 어 어 안돼 나와주세요 오 으아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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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 으아 으아 1차연 1차연 아니 차를 어떻게 돼 왜 여기 밖에 와 나 집에 막 하려고 했는데 저 피었는데 나무박 하나 죽었어요 지금 나오세요 엉덩이 내세요 알바생 빨리 엉덩이 돼 아니 섭다 줄였어요 저 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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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였죠 자 내려치기 정빵 90도가 또 아 알바생 알바해 아시겠어요? 자리는 그대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팅받고 해서 싫어요 세팅받고 해서잖아요 알바생 네? 빵 가져가요 아니에요 알바생 네? 그럼 저 게임 못하지 않아요? 그냥 레디 받고 가 아 게임 못할거 같은데 레디 받고 가세요 알바생 알바생 먼저 와 뭐였지? 뭐였지? 빵이랑 빵을 해본거 하나 올게요 네 빵이랑 네 의자가 어디갔나요? 조그만 의자 아씨 하나 있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귀여워 아 지금 짜파게티 하고 있어요 아 짜파게티 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아 아 안녕하세요. 저거 보내야 될 거예요. 아 아닙니다. 아이고. 영혼을 담아서. 여기 있어 우리 차. 영혼을 담아서 만나봐. 넌 이파민의 다이노스. 음 좋아 좋아. 잘 먹네요. 아주 맛있어. 음 맛있겠다. 3, 2, 1, 액션. 현대시각 아침 4시 40분. 거의 있으면 해 뜨거든요. 근데 오늘 손님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경험해보니까. 맞아요. 네? 네? 굉장히 알바생들이 욕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다음에는 무슨 컨텐츠를 할지 댓글에도 달아주시면. 눈쟁이 PC방 또 개업을 금방 또 할 거죠? 그렇죠. 금방 또 개업. 맞아요. 혹시 싫으세요? 제가. 아 아닙니다. 제시. 우리 만나는 게 싫으세요? 아닙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음에 생각했던 게 하나 있겠는데. 또 뭐죠? 그거는 비밀이죠. 나쁘지 않은데. 눈쟁이가 또 힘들겠네요. 뭘 뭘 할 건지 모르겠지만. 이 영상에 좋아요가 많으면은. 아 5,000개는 넘어줘야지. 아니다. 만 개가 넘으면은. 만 개. 눈쟁이를 죽이로 한 번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큰 거 안 말하고 2,000개만 넘으면. 눈쟁이를 죽이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눈쟁이 왜 자꾸 죽는 거죠? 모르겠어. 오케이. 그럼. To be continued. 부둥탕. 아 힘들다. 돌아가자 치우자. 애기상어 두루루뚜루. 귀여운 두루루뚜루. 아기상어. 두루루뚜루. 근데 이게 왜 틀러지 않겠냐? 네? 아기상어. 그거 눌러야 틀러야. 뭐. 아기상어. 벨유가ии. 벨와의 revealed abuse. 그대로. entire game 인 employed.